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눈에 보인다 독일어 첫걸음 이번 시간에는 복합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동사니까 뭔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어려울 것처럼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동사 앞에 뭔가 붙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영어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턴온, 턴오프 이렇게 하죠. 턴온은 켜다, 턴오프는 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턴은 돌리다거든요. 근데 턴온 해도 하나의 단어로 켜다가 되고요. 턴오프에서 턴 다음에 오프를 붙이니까 이렇게 끄다가 되죠. 영어의 경우는 동사 뒤에 뭔가를 붙였다 뗐다 이렇게 합니다. 장난처럼. 그래서 턴오론 해서 찢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독일어에서는요. 반대로 뒤에 붙이지 않고 동사의 앞에 뭔가를 붙여줘요. 앞에. 앞에 뭘 붙이는데 이 붙이는 녀석들은 원래 독일어에 있는 단어들 중에 예를 들어서 전치자, 부사, 형사 따위 중에 뭔가 하나를 갖다가 붙여줍니다. 근데 그 자 보세요. 영어에서 턴온 했을 때 그 온은 이름이 따로 없거든요. 그냥 그 영어 문법에서 그 온을 뭐라고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부사라고 부릅니다. 왜 동사는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독일어에서는 그렇게 따로 붙여주는 이 아이들을 전철이라는 이름을 친절하게 붙여줬어요. 전철. 이건 뭐 지하철과 친구 전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동사 앞에 붙여주는 찌끄레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 단어 하나의 동사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살짝 금이 가있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둘이 떨어지기도 하고 안 떨어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복합동사는 그 사이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분리, 비분리, 이랬다 저랬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분리부터 볼게요. 어떻게 분리가 되냐. 자 보세요. 밑콤맨. 같이 가다 라는 뜻이에요. 얘는 지금까지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장을 만들 때 싹 분리가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같이 가는 거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바뀌어서 떨어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는 분리동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비분리동사를 한번 볼게요. 통째로 움직인다고요. 얘네는 사이가 좋아서 절대로 떨어지질 않아. 어떤 경우에도 한 단어처럼 사용됩니다. 그러면 그냥 동사지 왜 얘는 복합동사라고 부르나요? 아무리 봐도 이 앞에 거와 뒤에 거가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합쳐놨거든요. 그래서 복합동사다 이렇게 부르기는 합니다. 자 보시죠. 페어 카오센. 팔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카오센 이게 산다는 뜻인데 원래 페어는 이게 영왕의 언처럼 반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거에 반대니까 판다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누가 봐도 이제 복합동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사는 건데 뭘 붙여가지고 의미가 바뀌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 문장 안에 쓰여도요. 디 페어 카운트 된 컴퓨터. 이렇게 해서요. 그대로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복합동사 중에 빛분리동사다. 자 이렇게 해서 분리비분리를 살펴봤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리비분리동사는 뭐냐. 걔네는요. 이렇게 분리되어 쓰이기도 하고 분리되지 않아서 쓰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겠죠. 뭐에 의해서 조동사가 쓰이느냐. 그런 문법적인 요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녀석들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